춘천시 감사담당관이 임직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한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임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. 춘천시 감사에 따르면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 임원은 자신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단체, 보조사업비를 1억 5천만 원 지급하고 직접 지원 심사에도 참여했습니다. 춘천시는 해당 임직원이 지원금을 받은 단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.